1. 브롤러 2. 브롤러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제시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리터와 엘프리모가 왼쪽에서 터치되고 포탑 설치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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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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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 1.4 1.0으로 앞서갑니다 상대 엘프리모가 숨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탈의 고리까지 나왔고 우리팀은 다 지금 데미지를 크게 입은 상황입니다 엘프리모가 고구문 근처까지 왔다가 독점은 하지 못하고 불 뺏깁니다 미탈이 불 뺏깁니다 우리팀 이벤트는 이팀 유대종 타원님이 공 때려내고 따라가는 공을 제가 설치합니다 엘프리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다행히 득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는 타원님께 패스 우리팀이 드리브를 하고 있습니다 골문 근처에서 득점합니다 우리팀이 이벤트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